그 다음 문제 3번, 전기운 폭발 UVCE다, Unconfined Vapor Cloud Exploration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기운 폭발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림 모양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저장땡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액화가스 또는 가스가 위험물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저장땡크가 균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장땡크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균열이 일어남으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액화가스가 플래시, 플래시 상태로 굉장히 플래시, F-L-A-S-H. 그죠? F-L-A-S-H. 이 플래시라고 하면 여기에 저장땡크가 균열에 가서 액화가스가 플래시 상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다. 그죠?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 가스를 우리가 비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중이 높은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 이것이 대기중으로 확산을 이루지 않고,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죠? 대기중으로 확산을 이루지 않고, 이와 같은 모양으로 구름 모양이 되겠죠. 그죠? 구름 모양으로 이 저장땡크 주변에 확산이 되지 않고 이와 같은 형태로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구름의 형태로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구름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플래시 상태로 가스가 빠져나갈 때 이 비중이 높은 가스는 확산이 되지 않고, 저장땡크 주변에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름 모양처럼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죠?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점화원에 의해서, 어떠한 점화원, 여기에서 어떠한 점화원이 존재하게 되겠다. 그죠? 어떠한 점화원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가 불이 붙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가? 가스 또는 액화가스 또는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에서 탱크에서 가스가, 그죠? 가스가 플래시, 가스가 FLASH 상태로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때 비중이 높은 가스는 비중이 높은 가스는 확산하지 않고 확산하지 않고 저장탱크 주변에 저장탱크 주변에 저장탱크 주변에 머무르게 구름 모양처럼 구름 모양처럼 머무르게 된다 머무르게 된다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되었을 때 점화되었을 때 공기와 혼합되어 있는 공기와 혼합된 공기와 혼합된 구름 모양, 그죠? 구름 모양의 가스가 가스가 폭발하면 가스가 폭발하면 공기와 혼합된 구름 모양의 가스가 폭발하게 되면 파이어볼, F-I-R-E 파이어볼의 파이어볼을 동반하면서 파이어볼을 동반한 폭발 현상이다 자, 문장이 조금 길지만은 그죠? 문장이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께서 그 의미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비중이 높은 가스는 확산하지 않고 저장된 그 주변에 구름 모양처럼 머무르게 된다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되었을 때 공기와 혼합된 구름 모양의 가스가 폭발 가스가 파이어볼을 동반하면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그죠? 파이어볼을 동반하면서 파이어볼을 동반하면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진공 퍼지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공 퍼지라고 하면 그죠? 진공 퍼지라고 하면 이와튼 용기가 있다 그죠? 이와튼 용기가 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밸브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와튼 밸브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진공 펌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공 펌프 그렇죠? 진공 펌프로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해서 내부에 용기 내부에 있는 압력을 우리가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해서 압력을 우리가 빼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진공 퍼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퍼지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퍼지라고 하는 의미는 내부의 압력을 저장된 것 또는 용기 내부의 압력을 우리가 MOC 이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MOC 이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진공 여기에서는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습니다 불활성 가스 자, 불활성 가스는 우리가 N2라든지 CO2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하여 진공 펌프를 이용을 하여 용기 내부를 용기 내부를 무슨 상태로 만든다 말입니까? 진공 상태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죠? 두 번째로 용기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되기 대개 진공 상태가 되면 불활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잘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를 용기에 뭐 한단 말입니까? 주입한다 주입한다 용기에 주입을 한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죠? 세 번째로 이 용기 내부에 우리가 산소 농도 그죠? 산소 농도 MOC 그죠? 최소 산소 농도를 우리가 MOC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소 산소 농도 최소 산소 농도 MOC 이하로 MOC 이하로 유지시켜준다 유지시킨다 MOC 이하로 유지시킨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MOC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우리가 MOC라고 이야기하는가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연소를 일으킬 때 필료로 하는 최소한의 산소를 우리가 MO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를 일으킬 때 필료로 하는 최소한의 산소를 우리가 MOC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MOC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죠? 연소 또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MOC는 우리가 참고로 그죠? MOC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MOC이다 라고 하면 MOC 이퀄은 LFL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FL 그죠? LFL의 플레임 요것을 LOF LOW LOW LOER LOWER 로열 플레임 어빌리티 요것은 리밋 그래서 폭발한 값을 우리가 LFL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LFL에다가 곱하기 무엇을 하는가 그죠? LFL에다가 곱하기 산소의 몰수 OO2의 몰수 그 다음에 연료의 몰수 연료의 몰수 그래서 MOC는 LFL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에 산소의 몰수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암기할 때는 목 이게 발음을 하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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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O 연기를 잘한다 LO 연기를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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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t 목 목 목 연료의 몰수 LFL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불활성 가스를 용기에 주입을 한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MOC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유지시켜 준다 유지시킨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진공 퍼지 퍼지의 경우에는 진공 퍼지도 있고 그죠 진공 퍼지도 있고 뭡니까 스위퍼 퍼지 스위퍼 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 퍼지도 있고 그렇죠 압력 퍼지도 있고 스위퍼 퍼지 진공 퍼지 스위퍼 퍼지 압력 퍼지 진공 퍼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 2 1 3 2 2 으 5 으 으 감사합니다.